무슨 일이십니까 그 놈아 그 놈이 날 죽이려고 했어 그 놈이였어 틀림없이 나강신 그 놈이였어 어떻게 내 침식과 찾아온 거야 어떻게! 진정하십시오 폐형. 잠시 계십시오. 제가 진정제 좀 챙겨오겠습니다. 잘 사냐 이겨와. 너 누구야? 나요 왕식이. 벌써 나를 잊어봤어 서운하게. 넌 죽었잖아. 장난치지 마 너 대체 누구야? 왜? 네가 죽인 놈이 살아있어 하고 놀랬냐? 난 니 죽이기 전에 절대 못 죽어. 말해. 우리 엄마 어딨어? 무슨 소리야. 불쌍 우리 엄마 시신 어디있냐고 쓰레기 새끼야. 어디다 묻어든지 말해. 안 그러면 오늘 밤 니 황씨를 불바다로 만들어 볼라니까. 그 떤 협박이 먹힐 것 같아? 니 마음대로 해봐. 어떻게 된 거야. 이 자식이 왜 또 나타나. 그 자식이 살아있어. 예? 나 황씨. 그 끈질긴 놈이 전화까지 해서 날 협박하고 있어. 나 황식이 살아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. 뭐? 알아보니 지난번 사고 때 머리에 총상을 입고 죽은 사람은 나 황식이 아니라 마필주였어요. 마필주? 비닐하가 끝까지 날 수 없어. 이 죽이면. 걱정 마십시오 배야. 제가 목숨을 바쳐 배야를 지키겠습니다. 당장 나 황식 유인해서 없애버려. 나 황식 자기 엄마 시신을 찾고 있어. 시신이 묻힌 장소를 알려주겠다고 하면 틀림없어. 틀림없이 끼워넣고. 귀신이 묻힌 곳이 어딥니까?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. 시신을 처리한 건 민유란다.